언제나 귀하게 아껴주시니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. 민국은 자결할 여인이 아닙니다. 자영아. 나보고. 7년 전에 돌아가신 세자빈 마마의 홈백을 받으래. 나 이거 못하려면 완전 그냥 지게깔? 꺼내서 묻어줘. 조선에서 니 구라 따라올 사람 있어? 조선 제일 구라쟁이. 낭자께서는 앞으로 궐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. 내가 사기친 거 알면 바로 잡아가는 거 아니야 저거? 전원부터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. 드시지요? 밤에 액규랑 한 판 하고 왔구나. 궐에 아직도 잡기가 많네요. 혹시 니 몸 지금 가능하겠느냐? 빈궁이냐? 아니요? 물귀신입니다.